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살아가고 아끼는 저런 대우마악 장난감 어디 장독대우 한번 놀아보죠 오늘의 제품입니다 오늘의 제품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중국 360도 터닝메카드 비스무리 제품입니다 터닝메카드도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오듯이 중국에서도 이 제품이 계속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지금 핫하게 새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에서도 주문을 하면 거의 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린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써있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간호사 누나가 그려져 있는 응급차 한번 박스를 살펴보고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라진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박스가 조금 별로였거든요 완전히 이상한 박스에 왔었는데 박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올랐죠 개봉 박두! 구성품입니다 구성품 일단 유니콘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한 장과 설명서 한 장 여러분들 카드는 아시다시피 이게 동전을 긁어가지고 쿠폰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골더코인으로 한번 긁어보죠 혹시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인이 두 개가 들었습니다 이야 고마워합니다 요랬던 제품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확실히 스티커를 붙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지네요 아까도 멋있었는데 지금 훨씬 멋있습니다 변신 방법입니다 네 여기 엉덩이를 눌러주면 요렇게 앉습니다 유니콘이 요렇게 앉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네 지금 꼬리가 닫혀있는데 안 닫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꼬리를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레바를 올려줍니다 꾹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을 내려서 밀어줍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날개를 접어서 딱 요렇게 여기도 접어서 딱 이야 멋있는 앰블런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앰블런스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실제 앰블런스 장난감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네 나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짠 짠 짠 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품의 꽃은 변신입니다 자 변신 항공보호신 유니콘 앰블런스를 뒤로 하고 다음 제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 넘버는 13 여러분들 박스만 봐도 무슨 제품인지 아시겠죠 바로 네 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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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제품입니다 자 그럼 박스를 살펴보고 바로 변신 또 가보도록 하죠 자 뭐 박스는 별다를 게 없고요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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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구성품입니다 구성품 일단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스티커 설명서 코인 두 개까지 네 이렇게 동일한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면 번호가 나오죠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본체 여러분들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곰이네요 이야 이랬던 제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야 뭐 스티커 붙이나 안 붙이나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네 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자동차로 변신을 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이거 변신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등을 눌러주고 내방 올려주면 변신 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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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차랑 많이 비슷하죠 비슷한가요 자 경찰 고 삐뽀삐뽀삐뽀 앰블런스 앰블런스 와 둘 다 어마어마하기는 한데 저는 유니콘이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이 제품 시리즈가 네 지금 앰블런스 와 경찰차만 보여드리는데 지금 배송 중에 있는 소방차 와 견인차 도 있습니다 이제 소방차와 견인차는 또 어떤 형식으로 변신이 되는지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들과 다음번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 한번씩 비교를 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대움먹지 않을까 정말 신기하고 신나고 재밌고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쏘랑합니다 쏘랑합니다 중국에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막 쏟아지는 수준인데 또 제가 구매를 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는 무슨 행성으로 나오지 못했고 저희가 지금 이 버거지에서 사용하시고 jeg이 많아서 찾아가지고 그냥 제가 먼저 구움을 해서 그렇게 구움을 줄게 그냥 이렇게 구움을 하시고 저는 가져가서 그거 구움을 해서 너무 좋아 꼭 공부했는데 지금 190만원에 저는 괜찮은 거고 저는 이런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